이제 룩은 아 어제 말이야? 어? 청소를 안하고 그냥 도망간 놈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 어? 빨리 말해봐! 청소상품 누구야! 왜 도망갔어! 한명씩 말해봐! 아 저 피시방 가느라고 청소 못했는데요. 피시방. 전 뿌염하느라 못했는데요. 뿌염. 상훈이. 상훈이는 왜 도망갔어. 저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느라고. 이상훈 나와. 에? 안 아픈 할머니가 어딨어. 정신 나가는. 이거 지금. 죽을 줄 알아놓네. 이상하게 설득력 있네. 음악. 자 과연 음악이란 무엇이냐. 음악은 자신감. 음악은 유연함. 음악은. 본능. 열정. 뮤직이지 말라. 다 같이 불러보자. 희미한 불빛 아래. 마주 앉힌 당신을. 아니 대선생. 아니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음악 시간에. 미쳤어 당신. 미안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. 어?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? 당신은 나의 동반자. 영원한 나의 동반자. 밉지가 않다니까. 중국어.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어를 배워볼게요. 이분이예요. 이분이예요. 자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중국말로는요? 네. 너네 누군지 아니? 어? 잘 들었죠? 많이 바쁘신가 봐요. 중국말로는요? 네. 내 전화 아이 봤니? 어? 초면은 실례지만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. 여자친구 있으세요. 중국말로는요? 혼자니? 혼자니? 쉬는 시간! 와. 이반 짱 누구? 한번 보자! 뭐여? 콱. 이 ㅅ끼야. 디질래? 확 찌를까마. 저기 뭐야? 아. 아. 이반이 아닌갑네. 미안한데. 와. 야. 니들 진짜 대단하다. 야. 그 순발력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? 와. 봤냐? 아까 전학생 쫄은거? 와. 으이. 진짜 어? 내가 화나지. 어? 니가 그 벌떡 서있는거 보니까 니가 짱인갑네. 아니. 나는 짱이 아니라. 여기 그냥. 시끄럽고 일로와봐라 이 자수가. 살려줘. 얘들아. 살려줘. 이 학교 뭐야. 시끄럽고 일로와봐라 이 자수가hab meters. 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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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새끼 누구야. 이상훈 나와. 네? 아우. 아우. 안 말 안했다고요. 그러면 61을 줄이든가. 줄이는 듯이. 응. 나는 이거 셋거든. 아 아 61이야? 야 디테일아 해야해. UAH. 아니 그냥 한발 더해. 이상훈 나와. 아 그래. 돌아올다. 잘하네. 잘 먹겄네. 이거 대사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바울이 형 가만히 안 있어? 왜? 뭐하고 싶어서 그래? 이거 내 카메라 놓고 싶어서 그렇지 가만히 있을게 알아서 해! 할 거 해! 다들! 아 이거는 이거는 아! 거! 대사를 정리를 해야돼 아! 아!